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활용법 중에서 우리가 pdf 문서 파일을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pdf 파일을 올리고 난 뒤에 이 노션의 검색의 아쉬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저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블록 노트에다가 페이지에다가 문서 파일을 올리기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pdf 파일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pdf 파일들을 그냥 가져오는 형태이죠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문서 파일 컴퓨터에 있는 그 문서 파일들을 그냥 이렇게 끌어오면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 이게 쓰는 아마존에 지금 현재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웹을 통해 가지고 오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하냐 보드나 우리가 리스트 보드, 리스트 있죠 이런 리스트나 형태들, 아니 게시판 형태들이죠 게시판 이런 게시판 형태에서 어떤 것들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링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컬러를 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요 아무튼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멘트하고 캡션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형태만 이제 컬러를 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위에 어떤 것들을 문서를 설명을 하고 이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문서 링크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리 보기 형식입니다 이 미리 보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PDF 파일 형태가 있죠 인베디드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인베디드가 되는 겁니다 끌어가지고 가져오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어당기면은 바로 이렇게 인베디드처럼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베디드처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형태대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건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캐스처닝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끌어 이렇게 하나씩 한 장씩 끌어내릴 때 끌어내릴 때 그때야 얘가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요 그 정보들을 올려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굉장히 느리죠 지금 현재 보면은 조금 이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뭔가 읽어가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읽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저희가 이렇게 끌어올 때 이 노션 쪽에서 이 뷰에서 그때야 여기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제 메모리 정보 안에다가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이는 뷰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그 찾기가 돼요 이렇게 찾기가 되는 건데 사이버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이버라고 찾으면 여기 검색이 되죠 여기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기도 검색이 돼요 이게 노션 같은 경우가 보통 PDF 문서 같은 경우는 검색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검색이 돼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이버라는 단어가 현재 보면은 48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48개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아무리 봐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 이 장표가 지금 현재 200페이지 정도인데 48개가 훨씬 넘을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근데 여기서 찾는 이 48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끌어당겼던 여기가 지금 현재 정보가 그때그때마다 읽어가지고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요 이 PDF 자체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검색이 안 되고 실제 우리가 끌어당긴 만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검색 기능이 되고 이 안에서도 검색이 PDF 파일이 되는데 좀 그게 제한이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구글 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계정에서 커넥션을 해줘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 세팅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커넥션 앱이라고 있거든요 이 커넥션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슬러시를 하고 불러오고 난 뒤에 이쪽에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 쪽으로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PDF 파일이든 뭐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썸네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형태보다는 조금 더 더 이제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이거는 클릭하면 바로 이제 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거죠 그 드라이브로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올리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드라이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페이지를 한 번에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기 때문에 검색을 바로 하면은 이 브라우저에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다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 PDF 파일들을 링크해서 사용할지 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는 이제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이 드리는 것이고요 이 형태는 조금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여지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너무 느리고요 내려가는 것도 많이 느리고 좀 버퍼가 좀 걸립니다 아니면 그냥 이 형태로 그런 링크 형태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킥파인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션에 쓰여진 이런 모든 블럭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라고 검색되면은 거기 안에 이제 글쓰기라는 단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단어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PDF 파일 내에 있는 그 단어들은 검색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OC 파일, 워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임포트 할 때 우리가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거든요 워드 파일 되죠 그래서 워드 파일로 작성된 원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걸로 다이렉트로 불러와가지고 그냥 노션에다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쭉 불러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글 덕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러와가지고 링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